찬미 예수님 오늘 고린토에서는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린토서에서 말하는 불륜의 핵심을 잘 짚어내려면 이게 과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를 올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이 단어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사건을 1차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이죠. 마치 콜라를 맨날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커피를 떠올리면서 검은 물 하면 그 애는 당장 내가 콜라 먹는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나 하는 두려움부터 사로잡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늘 몸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부터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고 구원에 가닿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풍부한 영적 자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절만 쏙 빼와서 예를 들어 피를 먹지 마라 하면 아이쿠 그럼 이제 순대 먹으면 안 되겠다. 그 순대 안에 피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무르고 있으니 이 천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도 끌어내려서 같이 저급하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낳죠.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제자들은 당장 아이쿠 우리에게 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한 소리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누룩은 인간을 부풀리는 힘 인간의 허용과 교만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저기를 얘기해봐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참회가 중요하고 내 돈벌이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들이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지 천상적인 영역으로의 관심과 사랑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오늘 복음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물론 주일미사는 가나다가 반복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들었겠지만 그래서 못 알아 듣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못 알아 들으니 진도를 못 빼는 거죠. 학생들이 요즘 진도를 못 뵙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전부 다 유튜브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 일반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말보다도 유튜브에서 오고 가는 말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변형된 말들이 있거든요. 듣보잡이라든지 답정러라든지 요즘 어르신들은 이게 도대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카충, 버스카드 타고 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들 그게 버카충이에요. 틀 딱 들어보셨죠? 틀리가 딱 꺼린다는 소리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비하하는 용어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듣다 보니 평범한 상식선에서의 대화의 수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맞춤법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도 그러니 국어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영적 세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30년 정도 했으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사람에게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겸허함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교만해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돈 벌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니 영적 자산들이 우리의 내면에 와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불륜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포린토서에서 말하는 분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같은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보통 성경은 다 그 성경 안에서의 영역에서 상호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통독을 하셔야 돼요. 특정 구절만 쇽쇽 뽑아서 읽지 마시고 그래서 미사에 와서 맨날 성경 듣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으신 것 맞으나 전반적인 틀을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꼭 시간을 내서 통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얘기는 저기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는 저 얘기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죠. 자, 포린토서에서의 분류는 다음 구절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자,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영의 특성이죠. 우리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내가 손에 거머쥔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나에게 덧붙여져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암만 얼굴에 실리콘을 넣어보고 한다 해도 그것과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하죠.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물질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는 이쁘다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되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몸은 자신의 원래적인 몸이 아닌 것을 항상 이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영은 결합하는 순간 그와 나 사이의 경계가 없게 됩니다. 그게 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반대는 어떻죠?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더러운 영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그걸 정신병으로 치부해버리려고 애를 쓰죠. 해결책은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지. 어디 가서 사주 잘못 보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더러운 영을 붙여왔는데 그날로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데 그게 순수 정신적인 일일 것이냐? 아니겠죠? 고린토에서 말하는 불륜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버려두고 다른 것을 탐하는 상태를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경우에 불륜에 빠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불륜이라는 것이 꼭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호텔방에 들어가야만 불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탐하는 모든 영혼들이 빠지는 죄를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불륜은 여러 종류가 있을 터인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영혼은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다른 이성을 탐하기 시작하는 행동까지도 최종적으로는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근본 원인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고 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남녀 사이의 실질적인 불타오르는 불륜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과의 결별의 불륜은 꼭 남녀 사이의 불륜으로만 귀착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제도 불륜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사제가 하느님과 결별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성찰을 하고 식별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신부님이 뭐 환속을 했다. 그러면 우린 당장에 이렇게 추상합니다. 이게 상상을 하죠? 여자 문제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 문제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사제의 근간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에서 뜨겁지를 않고 그분에게서 매달려 있는 그 힘이 부족해지니 마치 배에서 뛰어내린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남자처럼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고 표현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잡아대는 것들 가운데 제일 걸리기 쉬운 게 이성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도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취미생활에 빠져든다든지 적당히 즐길 수 있죠. 스포츠를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도 스포츠죠.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하느님에게서 결별한 상태에서 거머쥐는 행위로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중독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난 골프를 치고 언제쯤 나는 홀인원을 할까? 그리고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도 전부 다 그 얘기로 점철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 첫 번째 관계에서부터 뭐가 뒤틀려지고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은 뭐 잠깐잠깐 딴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뒤틀려 있는 사람 자기 회사에서 비서에게 넘어간 남자는 모든 영역에서 문제와 그걸 드러내죠. 막 짜증거리고 전에 같으면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일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갑자기 막 기분 나쁘다 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어떤 지점에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모든 행동은 그 원인이 존재를 하는 거죠. 원인 없이 움직임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려 놓았으니 공이 굴러가죠. 아니면 바람이 불었거나 어딘가에 이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단지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애써 그 이유들을 유추하려고 애를 쓰죠. 현대에 빚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존재하고 영혼의 활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원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미리미리 살피면 일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참외에서 줄기가 잘못되거나 뿌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외하는 사람은 당장 알아챕니다. 아 이거는 허벗다. 야는 벌써 막 갔다. 뿌리가 이 꼬라지인데 나중에 뭐가 돼. 지금은 시퍼렇게 줄기가 있고 열매가 들러붙어 있지만 이미 상해버린 뿌리 때문에 야는 더 이상 여기 이대로 유지 못한다. 썩어서 오히려 야가 썩기 때문에 주변까지도 그 썩음에 반응을 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리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에 집착을 해서 내 가족이 파괴되는 걸 모르고 자녀들이 점점 냉담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훗날 나에게 다가올 결과조차도 가늠을 못하는 거죠. 일단 돈 잘 벌고 세속 안에서 성공하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 시린 경험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미리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거룩한 영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활동 그분께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활동들에 나를 조금씩 힘들지만 성령께 마음을 여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세상에는 마음이 절로 열립니다. 누가 천만원 준다 하면 거기에 마음 안 열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일에는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십자가로 드러냈으니 십자가의 삶을 사는 초대는 내가 그리로 다가서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고 되새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미사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말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습관이 돼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고 미사를 안 나오던 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 미사를 나오려고 하는 것과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 내가 지금까지 영화를 안 봤어요. 그런데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 건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갑자기 나오라 한다. 냉담자에게 그러면 싫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들에 열중할 때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친구가 되고 나보다 힘 센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전 실력이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매님들한테 차 운전을 맡겨놓으면 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엔진 오일을 10만 킬로를 타는데도 한 번도 안 가라. 그러면 나중에 엔진 열어보면 오일이 시커멓습니다. 관리라는 걸 일절 안 하죠. 하다못해 워셔액도 제대로 안 채워놔가지고 와 이래 물이 안 나오노? 개사포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차를 만약에 레이서 F1 레이서 차량 정비공한테 맡겼다. 그럼 그날로부터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차의 껍데기는 동일하나 안에 어떤 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령기도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멈추지 않는 눈물이 그 순간에 흘러내리기도 하며 그 뒤로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벅차게 만들죠. 물론 저 혼자 벅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러운 영도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꾸준히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은 수많은 마귀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술 마시는 사람이 언제 자기는 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다 산다! 내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끌을 수 있다! 하면서 마시고 있죠. 종입니다. 종. 철두철미한 노예예요. 절대 못 걷습니다. 거룩한 분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그를 건드려주지 않는 이상은 더러운 영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우리보다 얼마나 더 강한 의지로 우리를 몰아 댈까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족쇄를 절대로 못 풉니다. 끊임없이 눈만 뜨면 마치 우리 저는 당구를 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저희 집이 옛날에는 당구장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구에는 취미가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구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다가도 천장을 보면 당구공이 막 굴러다닌다 그래요. 자아를 저렇게 옆으로 치고 야마를 돌리면 저렇게 될 끼다. 히끼를 여워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금방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게 도박이 위험한 게 그런 거죠. 한 번만 그 따는 맛을 들여버리면 그날로부터 내 내면에 강한 호르몬 가운데는 도파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취감을 강하게 느낄 때 거기에서 만족감을 일으키는 호르몬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하고 났을 때 이 남자가 어디 저 뭐야 저 강원도에 출장 갔다 온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그날로부터 도박 병이 걸려온 겁니다. 아주 강한 체험 속에 쾌감 속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온 거죠. 그런데 그게 금방 드러날까요? 처음엔 잘 안 드러나죠. 왜? 처음엔 여율돈을 써서 도박을 할 테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도박, 음주, 여러 가지 악습에 사로잡힌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주변의 고통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맨정신일 때는 내 아내가 어느 날 울기 시작하면 나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도박을 사랑하게 된 뒤로는 아내가 울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술이나 점술에 기대는 행위 타로카드, 사주, 운세를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역과 기민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는 가장 근본에 존재하는 영혼에게 빈틈을 허락하는 행위고 바로 그 빈틈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발로 사주를 보러 올해 운세는 어떨까 점을 보러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둘이 사주가 맞나 찾아가는 것은 알아서 그 집안의 불운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대해서 나타나겠죠. 자녀 때 나타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손주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어둠의 영역에 허락한 사람은 영혼으로부터 분륜 즉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분류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해성사가 있지만 요즘 누가 고해성사를 정말 고해성사처럼 봅니까? 정기적으로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판공 때나 대면 표들고 왔고 그거나 집어던지려고 보는 거지.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성찰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유혹들이 어때 나가고 있는지 참외하는 농구라면 참외 줄기를 애써 돌볼 거예요. 혹시나 뭐나 있으면 잘라주고 뭐 입이나 따주고 집에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키우마 정성을 들여서 돌볼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왜 그렇게 안 돌볼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보통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약국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건 당장의 아픔이 드러나지 않죠. 천천히 증세를 드러냅니다. 얼굴빛이 변한다든지 눈동자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런데 그때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이미 그게 확 드러났을 때는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답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실행하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답만 하면 됩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서품식에 그죠. 무슨 무슨 본당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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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구원에 힘입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도구인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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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